아멘 은혜로운 찬이였습니다. 신앙굴을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부도 3부도 우리 예배를 지금 동영상으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해외지휘회가 많습니다. 서로 같이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복음 전파의 기뻄을 누립시다. 복음 전파의 기뻄을 누립시다. 이거라는 말씀 가지고 기쁘하고 기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교인들을 만났어요. 교인들을 만났는데 교인들이 갓 말을 배운 전도사님 아들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커서 앞으로 뭐 될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대통령이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기분 좋아가지고 허무가대하면서 아들이 물었어요. 너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아빠 엄마 뭐 시켜줄 건데?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고민을 하더니 짜장면이오 그랬어요. 순수한 어린아이다운 그러한 표현이죠.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리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고 천국 못 들어간 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어리라 그 말입니까? 생각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수하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내 생각 넣지도 말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운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나 괴단이 힘들다. 왜 힘들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 지식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온갖 상상을 다하고 온갖 그러한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만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빌리버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빌리버스가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서신. 이런 별칭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다. 그럼 빌리버스로 우리가 말씀 보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는 말씀 그대로 기쁨을 회복하면 됩니다. 인상 쓰지 말고 기쁨을 회복하면 돼요. 회복하세요. 아멘. 기쁘하라. 그럼 기쁘하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도 뭘 모르시네. 목사님도 뭘 모르시네. 내가 지금 얼마나 얼음 처지했는데 뭘 기뻐요? 짜증나고 화가 나도 지금 모자란 판에 사람 열받치게 열 올립니까? 열내세요. 그래요. 살면 또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이 기쁨의 복음이 여러분 개인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화가 나는데 짜증나는데 싸우고 싶은데 강남 말씀에 기쁨을 회복하라 그랬지. 내가 기쁨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게 한 번 바꿔봤습니까? 금방 달라집니다. 내 마음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그야말로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내가 기쁨을 회복하자. 정말 말씀 잡고 회복했다고 하면 즉시로 허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앞에 확장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문제 사건 앞에 일리 일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속지 않아요. 이 사단 주택계가 뭐냐? 속이는 겁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화해로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사단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즉시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해야지. 기쁨의 삶을 이런저런 이유로 살지 못한 분들 이런저런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한 분들 한 번도 기뻐하지 못한 분들 오늘부터라도 예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틀을 오늘 우리 장모님 기도하십니다마는 이 뼈 속에 이 세포조직 속에 완전히 그냥 상처투성이야. 우리 민족 자체가 그래. 한 많은 민족이야 그냥. 자라지를 그렇게 밝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밝게 살지를 못해서 부모 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발부둥 치면서 온갖 문화는 다 부정적이요. 비교식이요. 체면 문화요. 어둠이요. 피곤해. 피곤해. 이민 간 분들 이야기해요. 이게 뭐 사는 재미가 있습니까? 이러면 그럽니다. 아이고, 골치 아픈 게 없을까. 내 인생 내만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자기만 사니까 머리를 기르니 머리를 깎으니 벌거벗으니 수염을 기르니 상관없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쳐다봐. 우리나라 조금만 수염결고 이상하네 저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아주 피곤한 문화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남이 어떻게 날 볼까. 그것도 예를 지켜야 돼. 질서를 지켜야 돼. 여러 가지로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또 이상해. 웃으면 사람 싫없어요. 웃어. 웃지도 못해. 마음대로 웃고 싶어도 못해. 사람 가벼워 보여요. 그러니 이 문화 자체가 그냥 기쁘고 감사한 삶은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밝게 살 텐데 밝게 기쁨을 살지 못하게끔 문화를 만들어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탈을 벗으세요. 예탈은 완전히 습관 문화 잘못된 예탈을 확 벗어내도록 예를 쓰세요. 예탈을 습관화 되어서 우울한 게 습관이고 내성적인 게 습관이고 말 못하는 게 습관이고 웃지 못하는 게 습관이고 기뻐하라 옛날 이야기고 전혀 이 말씀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탈을 벗고 이제 복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그리스도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세트를 갖출 수 있다. 오늘 제목이 뭐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본질적인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의 시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참 기쁨의 삶 기쁨의 삶 내 친구가 토기 하나 왔어요. 조금 전에 토기 하나 왔는데 뭐하나 웃으면 보겠다 하하하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억지로 웃으면 건강하다. 찾아보니 안타깝더라도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 내 속의 모든 우울증이 내 속의 고독이 내 속의 순각성이 내 속의 시기와 질투가 다 이런 어두움의 창세에 찢겨 물러가고 새로운 기쁨을 회복시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 대결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전파의 진전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하느라. 이 본모에 나오는 내가 당한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같이 있다. 그 말이.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로 보면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제수로 갔을 때는 셋집에서 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셋집에서. 그리고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그렇게 증거했다. 요즘 말하면 처음 갔을 때는 로마에 제수로 갔지만은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 집 안에서만은 자유로운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 2년이 지나고 지금 빌리포 감옥에 서게 된 이 상황은 가택연금이 아니에요. 그 당시 악령 높은 로마 시대 감옥 아니에요. 여기는 중범자들, 사형수들, 가장 흉악한 범죄수들만 잡아다가 정치적인 분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이 시위대들인데 여기에 갇혔어요. 이 시위대는 황제를 지키고 황제가 내리는 모든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훈련이 잘 되어진 로마 정례 부대였어요. 그 숫자가 자그마치 1만 명 내지 1만 5천 명이었어요. 이들은 특별히 황제를 위한 충성심이 투철한 엘리트들만 선발했어요. 바울이 여기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과 수도방위사령부를 합친 것 같은 그걸 기능을 하는 로마 황제의 진위부대. 사도 바울이 이런 시위대에 갇힌 것은 완전히 자유가 봉쇄되고 이제 언제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그냥 이 불안 속에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놀랍게도 기쁨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 여기서 복음을 전개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프로코페. 프로코페라는 말은 이 나무를 막 찍어가면서 전진한다 그런 뜻이 주로 공병대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다 해치고 나갈 길을 연다 그런 뜻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말이 이끄는 이 전차부대. 이 전차부대가 대단했습니다. 로마 당시의 군대로서는. 이 전차부대가 한번 확 지나갔다 그러면 이 휩쓸을 지나가버리면 그 나라는 그 땅은 다 로마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복할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부대가 제대로 활약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도로요 도로. 이 도로인데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확실하게 도로를 닦아주는 역할이 로마 공병대 역할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선 이유가 뭐냐. 아무리 강한 장애물이 바울 앞에 있다더라도 그것은 결코 보금 전파를 막을 수가 없다. 어떤 로마 공병대 어떤 강한 군대보다도 더 강하게 그렇게 그침없이 보금 전파에 길려려갔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금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전입니다.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며마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매어있는 몸이 되었지만 보금 전파하는 거자는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장애물을 돌파해 나갔다. 보금 전파했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은 재수 한 명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사 네 명이 필요했어요. 두 명은 한쪽 오른팔, 넷팔 한쪽에 다 쇠사슬을 같이 수갑을 같이 찹니다. 쇠사슬, 쇠고랑을 같이 차요. 양발에는 쇠고랑이 묶여있고 쇠고랑 같이 찬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한팔씩,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쇠수를 지킨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네 사람이 하루에 교대되는 것이 사교대 육교도예요. 육교도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두 사람이 지키고 네 명이잖아요. 이게 사교대 육교도 하니까 최소한도 하루에 몇 명을 만나느냐? 열었으면 얼마나 해요? 열었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만 명에서 만오천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시하는 군인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었으면 쇠고랑을 차고 뭐 할 거예요? 가만, 그냥 말똑하게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엘리트인데, 바울이 또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바울이 누군가 알아요? 무슨 살인범으로 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무슨 종교를 이야기하다가 온 것 같은데 아주 대화의 엘리트라고. 대화하지요, 대화. 하루 종일 대화하지요. 바뀔 사람마다 대화하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얼마나 속에 보금의 열정이 있습니까? 보금을 예수와 그리스도한 사실을. 보금적으로 참지 3장, 6장, 11장. 얼마나 구원받은 데 축복, 일구까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떤 젖어가. 샥, 우리도 말하는데 바울이 말 못했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한 3일은 떠들 수 있지 않아요? 훈련 좀 받았다고 하면. 저는 4단계는 하나 놓고요.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떠들 수 있어요. 열흘 동안 말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보금 증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 듣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수준 있게, 자기 레벨에 맞게 사람 맞추고 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박식합니까? 그걸 보금에 맞도록. 그러니까 보금적 치유와 회복을 차고랑 차고 하는 거예요. 에베스 국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 하십니다. 쇠사슬을 메고 내가 담대히 말을 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바빴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일이 많았어요. 내가 전도를 못했다. 한 명도 못했다, 1년 내내. 곁에 왔단 말이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보금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기도응답 받겠어요? 기도 한들 기도응답 받겠냐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아무 관심이 없는데 전부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그런데 기대도 별 수 없더라. 별 수 없지.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데 하나님 이용당할 뿐입니까, 여러분에게? 내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만 어릴 때만 이야기하고 꼭 이야기하고 하나님 소원에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게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세월함을 차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서 바울이 세상적으로 무슨 법을 얻은 게 있어요. 예수가 그러시더라고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잡혀와도 복음을 전한 것. 이 일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 바울은 복음을 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세사슬의 메인 사신으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당시 로마 시대는요. 최정예 부대, 단순히 무사들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지식적, 사상적으로 뛰어난 로마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이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때요? 각자에게 말을 못하고 각자에게 답이 된 거예요? 인생에 답이 된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심장부에서 황제, 황제가 있는 궁 안에 있는 감옥에서 센터에서 로마 심장부에 복음을 꽂은 거예요. 그 정글 바울이 빌리포스 사당 22절에 언급합니다. 빌리포스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끝인사할 때 뭐라고 말했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몇이니라 이 말을 했어요. 가이사의 집이 어디예요? 로마 황궁이에요. 가이사가 왕이니까 가이사에 있는 집에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글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 뉴스가 그냐말로 어마어마한 예수님 천국에 가신 AD 313년에 기독교를 확 선포했습니다. 최초로 로마는 기독교다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뭐냐? 어머니도 그렇지 않느냐? 마누라도 그렇지 않느냐? 콘스탄틴 보니까 싹 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기독교를 250년 만에 선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독교로 확 파고 들어간 거예요. 죄수 노예 가정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복음이 다 들어간 겁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매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진정한 기뻐은 뭔지 아십니까? 돈이 갑자기 얼마 생겼다. 내가 직책이 올라갔다. 내가 사람들에게 증정받았다. 순간적으로 기뻐지요. 기뻐지요. 진정한 기뻄은요. 불신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녀만으로 술주신 병이 남편 만나서 매일 울고 불고 답을 못하다가 고통당하는데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 여자가 술을 연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남편은 변한 거 없고 하나도 환경 변한 거 없는데 그때부터 기쁨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가 느끼는 기뻄 아세요? 불신자가 죽게 돌아와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집사님 장론이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장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찾은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의 기뻄을 아시냐고요. 이 말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기뻄이에요.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기뻄 이것은 뭐라냐 기뻄의 권한이라고 그래요. 기뻄의 권한 이것이 보험 전파에서만 있습니다. 영혼 구원 보험 진리를 말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기뻄이에요. 영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뻄을 주는 이 기뻄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문제 전도자 바울처럼 보험 전파의 기회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 내 자동심 내 거 내 거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계속 피곤하게 삽니다.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그 문제 사건을 날을 넘어서 정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딱 바라보면요 여러분의 답이 나오고 기뻄이 회복됩니다. 용서가 되죠. 문제 해결에 지혜가 생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에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기쁨에 반대는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다. 말이 불신앙 불신앙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 적용한 적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간증이 없지요. 중인 될 수 없지요. 처음 있어야지. 교회 단에 될 이유를 알아야지. 기쁨을 빼앗긴다. 이거 자체가 뭐요? 불신앙 이에요. 기쁨을 빼앗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요. 불신앙이 사로잡혀 버려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 하지 않고 복음이 주는 권연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삶을 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기쁨 체험입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감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워신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시위대 밖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고 있습니다.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말한 복음을 밖에 나가서도 지금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내가 비록 새고랑 찾는 제주몸이라도 안 밖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너희들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15절로 17절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첫째 부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복음을 못 증거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시간표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바울의 가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 올인하자. 이 부류들은 바울과 우호적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죠. 이들은 사도 바울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바울에게만 저런 역사이 나고 바울에게만 저런 열매가 만지고 바울에게만 저런 제자들 만 우리는 뭐냐 늘 시기 질투하는 사람. 이들이 바울이 갇혔다. 바울이 경쟁하듯이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서 배가 아파할까. 시기 질투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전도하면 상도 주고 전도하면 알아 주고 전도하면 그래나 그렇게 전도하나 아무 생각 없이 전도하나 똑같다. 그 말 알면 전교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걸 감옥에서 듣습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바울이 못전한 복음을 현장에 증가하고 어떤 분은 시기 질투로 자기를 질투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말을 바울이 듣고 하는 말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여러분 뭡니까? 복음 전파에 맞추지 모든 생각과 나라가 자동심 나라는 자리 위치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가될 것이냐 어떤 모습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면 정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절자라는 참행 진리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 자신은 아무 상관없이 기뻐하리라 자신을 미워하고 하든 좋아서 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된다고 하면 자신은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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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뻐하리라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복음 전파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여원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 내가 맡은 기관이 부흥된다고 하면 내가 맡은 구역이 부흥된다고 하면 이 직위가 부흥된다고 하면 교회의 육이 된다고 하면 복음의 육이 된다고 하면 내 자리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평가들도 상관없다. 아멘 그래야 돼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구원 영혼구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슨 누가 놓고 누구 낫고 누구 자리 좋고 안 좋고 그건 말장난이에요. 그건 사단 귀신이 하는 속삭임이에요. 교회가 유익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파에 직접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후손들까지. 그 동기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 후손들까지 축복받는다니까. 난 그거를 모테로부터 신앙창학부터 많이 교회 안에서 받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 지어서 자기 돈으로 자기 땅에 자기 다 지어서 자기 주인이야. 교회에서 온갖 괴풍에 장애가 돼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모가지 자르고 자기가 다 붙이고 마음대로야 장로가 말이에요.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말 못해요. 아니 교회 지어가 지금 얼마나 축복이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성령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좋다고 하면 교회가 유기되고 된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흔들림이 없지요. 무슨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립니까? 왜 시험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자기 기준이요. 자기 기준. 자기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분 나빴다가 좋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흔들리는 갈대였군요. 바울의 한 영혼 구원의 이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양곡의 아버지라 불려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 이 하이든 에게 어떤 사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이 기쁨으로만 가득 차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이든의 곡은 전부 기쁨이 어떻게 기쁨으로 가득 차있습니까? 이때 하이든의 답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대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기쁨이 복음 때문에 폭발하는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정말 내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고 정말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일어나고 기쁨이 폭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말 내 속에 복음이 있어서 기쁨이 폭발한다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인생 해답을 말할 수밖에 없지요. 말할 때 최고 기쁨이죠. 복음을 말해서 사람들이 해답을 찾고 치유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다 하는 것 같은 기쁨 있지요. 이제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놨어요. 그것이 뭐냐 생명 살리는 열망이란 주제로 이제 하반기 전도운동이 진행됩니다.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각 기관 각 부서 교구별로 매주 초청을 합니다. 11월 16일 토요일에는 다문화축계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다문화 다민족들 이미 벌써 천명 이상 등록했대요. 11월 16일날 초청받는 다문족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효잔치 2천명 3천명 어르신들 불신자들 다 몰려오죠. 랩뉴설터들 그냥 청소년들 좋아하는 가수들 소중해가지고 몰려와서 각 부서별로 데리고 가서 다 복부전 하죠. 하나님께서 기쁨 축제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도록 인생에 해답된 복음을 듣도록 복음이 확산되어 있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복음 전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 다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자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서양 사회에서는 서양 사회에서는 인재를 두고 두 부로를 나눕니다. 우리는 아주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주 지혜롭고 이런 사람은 뭐래요? 참 저 사람 똑똑하다 참 똑똑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뭐라 표현하느냐 스마트하다 그래요. 아주 똑똑한 사람 참 스마트하다 이 스마트라는 말을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을 북스마트라 그럽니다. 북스마트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주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전혀 공부를 한 적도 없고 행편이 어려워서 학습적으로 부족한데 자기 분야 자기 분야에 관해서는 산전수준을 닦여가지고 자기만이 가진 노하우와 몸에 딱 그렇게 축적되는 사람을 보고 스트리트 스마트라 그래요. 길거리 길거리에서 배운 족명한 사람 스트리트 길거리잖아요. 길에서 배워서 족명한 사람 스트리트 스마트 책을 많이 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총명한 사람 또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서 총명한 사람 이 두 장점을 합친 이상적인 인재를 뭐라 그러냐 딥 스마트라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훈련도 많이 받고 훈련 막 영적인 공부를 많이 해 훈련도 많이 받고 또 현장에 실제적으로 가서 영접도 많이 시키며 양도 많이 한 영적 딥 스마트되기 바랍니다. 영적 지식도 있고 실영적 실제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합친 이런 영적인 이 사람을 누구냐 그리스도의 현장 전도 제자라 그래요. 메시지도 있고 영권도 있고 이런 현장을 이런 사람이 살아남아요. 이런 사람만 남게 되어있어요. 교회 다 떠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덕진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안 모입니다. 옛날에는요 여기도 광장에 빌리그람 올 때 100만 명씩 모였어요. 없어졌어요. 그런 거 옛날에는요 불에 사자 물에 사자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부흥행 안 모입니다. 기도원 다 문 닫았어요. 웃으면 안 모입니다. 말세의 증거예요. 안 옵니다. 스마트폰 다 보고 앉아있으면 뭘 그 교회를 그렇게 피곤한데 갈 시간도 없고 앉아 다 나와 안 모입니다. 갈수록 점점 말세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영적 딥스마트가 될 수 있느냐 강단에서 선포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삶속에 충만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삶속에 적용하세요. 적어가지고 보면서 적용하시고 기도하시라.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따라서 내가 변해야 환경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가정현장이 바뀌고 직장현장이 바뀌고 내가 첫째 변화했더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쁨이 오요. 점점 확산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나를 통해서 여기 평화가 왔구나. 나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졌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죽게 돌아오구나.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못 말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렇게 말씀과 현장에 접목된 사람. 견고하지요.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업다운이 없어요. 올라가 올라가. 오늘 찬양대처럼 독수리처럼 날개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 어떤 사단 공격에도 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들 중에 있어요. 사단이 어디에 있어요? 가까운 친구 중에 가까운 직장 동료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사단이 그걸 통해서 공격한다면 어떤 공격에서도 실망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림 없는 성장이 이루어진다. 우리 연계자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영접 딥 딥 스마트의 삶을 살게 하여 조사사 말씀을 적용하면서 현장에 가서 그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실천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 이것 때문에 바울철은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세월함을 차고 복물 정구에서 일어나는 그 증거들 보면서 말로다 할 수 없는 기뻄을 표현했는데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 환경사건 다 뛰어넘어서 영적 딥 스마트 인생이 되게 도와 조사사 영적으로 무장해서 삶의 현장에서 정교를 보이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좋은 복물 중교에서 참으로 완전히 예태를 벗어버리고 세태를 갖춘 하나님이 예배 놓은 모든 축복을 받는 영적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조사사 예